메시를 따며 여름이 되고서 3일째다 이는 시간의 단위를 양력으로 했을 때고 이미 이곳 축구 덮기로 악명 높은 의성은 지난 5월 초순에 벌써 전국에서 낮 기온이 높다는 뉴스를 널리 떨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라디오로 통해 들으면서 나는 슬그머니 웃으며 속으로 닿은 것 같은 말을 주멀거렸다 거봐 내가 전에 수없이 말한 말이 그대로잖아 의성은 마늘로 말미암아 전국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고 서부의 너른 뜰에서 생선한 쌀도 마찬가지요 동부의 사과도 매한가지다 다만 의성이 유명한 것은 겨울에 몹시 춥고 여름에 몹시 덥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고 그것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자주 전국 뉴스에 나오거든 이 말을 의성 토박이가 들으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을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런 의성이므로 오늘 오후도 마찬가지다 이른 아침에 마당 둘레를 차지한 이런저런 나무와 풀에 물을 흠신 주었는데도 그것들이 차지한 땅 표면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바싹 말랐고 마당에서 몇 걸음 걸으며 서성거리는 사이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다 이런 날씨로 말미암아 비해당 동물 가족도 활기가 떨어졌다 그늘에서 거의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텃밭을 돌면 제 딴에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기울은 개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려는 양구림자처럼 뒤따른다 그리고 손 입을 쩍 벌리고 혀를 길게 늘어뜨려 헉헉거린다 칠봉이에 벌린 입에 드러난 이빨은 무섭다 어금니가 하나도 없다 즉 내 동물 가족은 이빨로 보아서는 완전히 육식동물이다 앞에 긴 송골니는 아래와 위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물리게 되어 있다 이러므로 저 이빨로 뭔가 물고 늘어지면 그야말로 꼼짝달싹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뒤터밭을 돌다가 잘 자라는 나무에 과감하게 가위질을 했다 절로 자라야 나무다 라는 말을 떠버리는 내가 말이다 그 나무에 미안함을 금치 못하지만 마당을 돌아 비닐하우스 및 뒤터밭으로 가려면 그 나무가 멋대로 자란 가지로 말미암아 거치적거리는 것이었다 맑은 날은 그런대로 괜찮다 비가 온 날 그리하면 영락없이 그 나뭇잎에 머문 빗물이 옷자락에 닿는 것이 싫었다 단지 그것만이 이유인 것도 아니다 새순이 가지가 되어 자라는 속도가 그 나무는 빠르다 그러다 보니 한 해에 훌쩍 자란다 꽃은 별나게 보기에 좋다 즉 가짜 꽃이라 칭하는 무성화와 진짜 꽃이 해당하는 유성화가 그것인데 화려하게 보이는 가짜 꽃이 해당하는 무성화는 실은 꽃이 아니다 그건 다만 벌과 곤충을 유혹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한 장식물이다 그 나무 이름은 백당나무다 백당나무를 손질하고서 매화나무를 살폈다 비해당에는 매화나무가 아홉 그루인지 열 그루인지 헛갈리지만 그게 있다 그 중 네 그루는 심은 지혈에 되었고 또 그 중 한 그루는 원줄기도 제법 굵고 잔가지도 잘 만들어 지금 잎이 아주 무성하다 그것부터 살폈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가장 싫은 매화나무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정말이지 하나도 없다 매화나무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매실 아닌가?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봄이다 세상 모든 꽃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다음 단계로 생명 전개를 하는 것이다 집꽃이 시들고 열매가 된다 매화나무도 그렇다 곰곰이 생각하니 가장 싫은 이 나무에 매실이 하나도 달리지 않은 것을 알 것 같다 봄에 꽃을 피울 때 다른 것에 비해 거의 꽃이 피지 않았다 몇 년 전에 먼저 심은 네 그루는 모두 그것들이 차지한 땅이 좋지 않다 비해당의 텃밭의 흙은 아주 거칠다 그런데다가 네 그루 매실 나무를 심고서 단 한 번도 거름 또는 배려를 주지 않았다 그쪽은 약간 경사가 쉽고 볕이 잘 든다 그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매화나무는 몇 년이 지나도 거의 매실을 달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3,4년 전이다 군청 산림과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유실수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매화나무 묘목을 몇 그루 얻었다 나는 바로 심지 않고서 생각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심은 것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생각은 너무 깊이 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한다고 하여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다 좋은 생각이란 한순간에 퍼뜩 난다 비해당 뒤 텃밭 가장자리다 거기는 매년 늦가을이면 낙엽을 긁어 몰아붙인 곳이다 눈비를 맞은 낙엽은 가장 좋은 퇴비가 되기 마련이다 어린 매화나무 묘목을 대충 적당 거리를 두고서 바로 텃밭 가장자리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곳에 심었다 심은 지 다음 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해 거의 꽃을 피우지 않았다 5해는 달랐다 한날 한시에 심은 매화나무인데도 키가 들쭉날쭉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키가 똑같지는 않다 가장 큰 것이라야 내 키보다 약간 크다 그런 고만고만한 다섯 그루가 올뿜이의 꽃을 탐스럽게 피운 것이다 바람이 불면 향기가 좋았다 매화를 눈으로 구경하고 호로 향기를 맡으면서 어쭈 조그만한 것이 꽃을 많이 피우네 라고 칭찬해 주었다 나의 칭찬을 받은 매화나무는 기분이 좋았던 가보다 그 꽃이 거의 모두 열매가 되었고 그 과정에 귀찮게 하는 벌레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 지금 그 다섯 그루를 살핀다 이것들도 많이 달린 것과 거의 달리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많이 달린 나무의 잔가지는 매실의 무게를 힘들어하며 가지를 구부정하게 땅에 닿을 정도 늘어뜨렸다 나는 작정했다 아직 열매 크기로 보아서는 좀 더 퉁면 좋을 것이지만 이후 후 달리 할 일도 없고 하니 심심풀이로 따겠다고 말이다 바구니를 들고서 한 날에 심은 다섯 그루미화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았다 크기가 작음으로 굳이 서서 딸 필요가 없다 살핀 결과는 매실이 모두 가지의 밑으로 달렸지 열매 꼭지가 건방지게 하늘을 보겠다고 위로 달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매를 잘 보려면 마땅히 매화나무의 겸손을 표하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위를 보면서 잎 사이에 숨은 것마저 찾으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도 보았다 꽃이 피었고 꽃이 떨어지지 않았고 꽃이 시들었고 열매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열매는 다른 것처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말락이 들어졌거나 그런 상태로 되려고 수분에 빠져 늙은 노파의 백가죽 주름 같다 그렇다고 벌레가 먹은 흠집은 없다 후에 심은 어린 매화나무 다섯 구루에서 생각한 것보다 많이 수확하였다 그리고서 그보다 몇 년 전에 심은 덩치 큰 네 구루의 것도 거두었는데 그 양은 반이 반도 안 된다 이로써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어떤 나무건, 그게 실수건, 아니건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나의 작은 식물원 비해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가령 부지런한 농부라면 설령종 나쁜 땅에 유실수를 심고서 거름과 비료, 농약 따위를 아끼지 않으면 잘 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무의 결실을 많이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농부는 그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농부다 나는 농부가 아니다 비해당 작은 나의 식물원에 자라는 나무건, 풀이건 나는 거름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절로 자락에 내버려둔다 내가 농부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거름과 비료 또는 이런저런 농약, 살충제 등을 사용하겠는가? 매실을 딴 속구리가 묵직하다 그리고서 나는 실실거린다 먼저 내 동물 가족에게 말을 건다 칠봉아 내가 내실 거둔 거 봐라 절로 이만큼 땄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다 칠봉이에게 한 말은 사실이다 녀석이 내 말을 듣고서는 나와 속구리를 번갈아 본다 매화나무에 동화가 맺히는 걸 보는 것은 즐거웠다 그 동화가 별 차이 나지 않게 날마다 자라는 걸 보는 것도 즐거웠다 그러다가 마침내 동화가 터지는 걸 보는 것은 더 즐거웠다 그 동화가 이보다 먼저 꽃망울을 키우는 걸 보는 것은 매우 즐거웠다 꽃망울이 마침내 화려한 매화가 된 걸 처음 보았을 때는 즐거움이 넘쳐 큰 기쁨이었다 매화가 하나둘씩 시들어가는 걸 보는 것도 즐거웠다 꽃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열매가 되어가는 전 과정을 보는 것은 즐거움이 넘쳐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오후 이때 그 열매를 따는 것은 즐거움이 철철 넘쳐 흐르고 그것이 과하여 큰 기쁨과 행복이다 내년에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농사꾼이 아님으로 매화나무를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다 꽃이 피건 벌레가 꽃을 먹건 꽃이 열매를 많이 맺건 적게 맺건 내버려둘 것이다 붙임말 어떤 농부가 매화나무 아홉이나 열에서 요만큼 매실을 땄다면 그는 벌써 굶어죽어야 할 것이다 반면 내가 같은 나무에서 이만큼 딴 것은 큰 수확이다 농부는 농작물을 잘 키워야 먹고 사는 직업이므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반면 비해당의 모든 식물에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절로 잘 자라기를 바랄 뿐이다 날마다 계절마다 매년 그것에 눈을 맞추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식물로 좁혔을 때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2019년 6월 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로부터 자유인 무학 자유인 무학 내 Por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